저희도 진짜 어쨌든 제주도잖아요. 한국 땅인데 지금 중국 나라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어요.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 1575건에서 2020년 15만 74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필지는 사전적 해석으로는 구획된 논이나 밭, 임랴, 돼지 따위를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 용지가 5,878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구장 돼지 면적이 21만 6,712제곱미터로 월드컵 구장의 약 271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3,515건에서 2020년 5만 7,29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 3,777건 16.3배, 면적 기준 1,630만 제곱미터 5.4배, 공시지가가 기준 2조 614억원 3.7배 증가했습니다. 1,847만 제곱미터인 제주도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 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 3,000제곱미터로 가장 컸습니다.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에서 8,602건으로 7,830건 11.1배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713건에서 1만 9,014건으로 1만 8,301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역량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종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즉, 친중 종북 문제인이 중국인 토지 소위를 안 막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위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 문제가 되며, 불평등하고 우리 국민만 고선할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하지, 중국과 북한을 위해 우선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의 국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5천억 정도의 외환고유도 중대가 되고, 지방세도 한 170억 정도 중대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외국 자원들이 관광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배경에는 그런 투자 이민제도 큰 역할이 왔다. 중국의 투자한 적이 콘도산세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우리들의 자산이에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주의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시장을 엄청나게 해줄 사람들이고, 제주의 경제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게 될 자산이에요.